상속 문제인데요. 갑은 을과 결혼했대요. 갑과 을이 부부였네요. 아버지 병을 모시고 살았대요. 갑을 사이 아들 정이 있었어요. 을은 무를 임신한 상태였대요. 을의 뱃속에 무가 있다는 얘기였죠. 아직 태어나진 않았어요. 갑을은 정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해 갑과 정은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 갑과 정이 죽었고 갑이 사망 후 유언장이 발견됐는데 전 재산을 병에게 준다. 내 재산은 다 아빠한테 줄 거야. 라고 했대요. 유언장은 컴퓨터로 작성되어 출력됐다. 프린트해서 갑의 날인 도장에 찍혀있었다. 이렇다고 해도 효력은 없죠. 유언은 법적으로 그 방식에 딱 맞게 써야지만 다 효력이 있는데 컴퓨터로 해서 도장을 찍으면 효력이 없어요. 사망 후 갑에게는 10억 원 정에게는 1억 원의 재산이 있었다. 사망 당시 갑은 10억 정은 1억이 있었대요. 무는 이후에 무사히 태어났대요. 무가 갑의 사망 이후에 출산이 돼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요. 기억 의뢰상속액은 7억 원이다. 계산을 해보면 갑의 재산인 10억은 을과 무가 1대 1.5로 나눠받아요. 왜? 지금 유언의 효력이 없으니까 다 병한테 준다는 건 무시해도 돼요. 그러면 2대 3이니까 상속부는 을이 5분의 3 무가 5분의 2를 가져가요. 그러면 갑의 10억 원에 대해서 무는 6억 아, 을은 6억 무는 4억을 받아요. 근데 정도 1억 원이 있었죠. 정의 1억 원은 누가 받냐 이거는 병은 못 받고 무만 받을 수 있어요. 정의 엄마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1억 원은 을 혼자 다 받아요. 그럼 을의 최종 상속액은 7억이 되고 무의 최종 상속액은 4억 원이 되는 거죠. 다시 읽어보면 을의 최종 상속액은 7억 원이다. 맞는 얘기죠. 니은 무는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무는 자기가 임신 중인 태아였을 때 아빠 돌아가신 사람이죠.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사망한 거예요. 운전기사랑 다른 차량을 운전기사랑 충돌해서 그러면 우리 아빠를 너가 죽게 했으니까 나한테 손해배상을 해달라 라고 태어난 다음에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디귿 을병은 정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이 된다. 을과 병은 정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이 되지 않죠. 을은 되지만 병은 되지 않아요. 할아버지까지 올라가지는 않아요. 리을 무는 병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무는 병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유류분이라는 건 자기가 상속을 못 받았을 때 청구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병이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무가 자기 권리를 다 받을 수 있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옳은 것만 고르면 ㄱ, ㄴ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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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